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2023 사학 미션 컨퍼런스를 열고 지속가능한 기독사학의 미래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전국 기독사학 관계자들과 정치 교육계 인사들이 모여 기독교 교육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오효섭 기자입니다. 기독교 학교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특별히 기독교 학교들이 정체성과 시대적 소명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기독교 학교마저 입시 교육에 매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독사학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전인적 교육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눈앞에 있는 성공만을 바라보고 가도록 학생들을 교육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굶고 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한동대 최도성 총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며 기독교 혐오가 심화되는 오늘날 기독교 학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실대 장범식 총장은 송실대가 도입한 소그룹 체포를 소개하며 학교가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학생들을 교화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송실대는 지난해부터 소그룹 체포를 시행하며 다수를 상대로 강연하는 방식의 체포를 벗어나 학생과 멘토로 구성된 소그룹 모임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 총장은 또 대학엔 16만 7천 명에 이르는 외국인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장애 학생, 교육 사각지대의 노인 소외 이웃 등 섬겨야 할 대상들이 다양하다며 기독사학과 교회가 힘을 합쳐 이들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학원, 국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선교사역에 여러 교회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한 20년 뒤에 닥칠 대한민국 사회의 양분화된 이런 부분들을 진리학 봉사를 기초로 하는 저희 기독교 학교들에서 해당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컨퍼런스를 개최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독교 학교 수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